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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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원리 똑같죠? 원리 똑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3군 캐릭터 레벨 5기 때문에 3군 캐릭터도 가볍습니다 3군 캐릭터로 해도 가볍다 라는 거 가볍게 이겨볼게요 자 이효리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비슷하죠? 이효리 잘 못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거리 재고 안걸리죠? 안걸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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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겼죠 이건 뭐 네 오케이 알겠어 자 바로 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제 3군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때려놨죠 네 엄청 때려놨습니다 아 어 오케이 아 오케이 넘어가고 어 파악했어 어 움직임이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에 레벨 5니까 말이죠 사실상 에 아 이거 안 잡히네 나도 달려가서 잡아보자 안되네 오케이 어 아니 아 본격적으로 뚝배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겨버렸죠 아 지금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흰색이라고 해서 뭐 뭐 절대 기죽을 필요없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에 에 에 저 친구도 다 서서히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에 아이고야 잘 무섭다 에 3 레벨 5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어 나르는 킥 레츠고 에 자 기가 막히죠 에 에 레벨 5는 솔직히 쉽네요 에 레벨 5는 쉽다 오케이 밑으로 한 번 더 에 오케이 아유 좋습 좋습니다 에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아야 밑으로 막아버렸네 에 나르는 킥 레츠고 컴온 레츠고 기가 막히죠 에 3군 캐릭터 레벨 5는 솔직히 너무 못해 레벨 5는 쉽게 이길게요 제가 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기지만 에 금방 이깁니다 이런 거는 에 터트려주고 에 안되죠 에 다 막을 줄 압니다 저 에 뭐랄지 뻔히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케인이나 짬타수왕 아 솔직히 에 에 어 그렇죠 뚝배기 맞는 방송은 케인님 뭐 고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으더 맞는 경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에 저는 실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에 갑니다 에 에 에 오케이 레츠고 에 건방지게 말이죠 그런 거 쓰지 말아주세요 에 에 라이징테클 한방에 위로 올라가는 테클이란 뜻이죠 에 에 자 무쌍 쓰지 마시고 에 에 자 타이밍만 맞춰서 싸워도 에 에 타이밍만 맞춰도 에 바로 역각 때려버리죠 빤나클 에 빤나클 에 뭐 딱히 뭐 아 기술을 쓰는 게 없네요 이 친구는 에 딱히 기술 쓰는 게 어 딱히 어 없네요 그죠 에 야 빤나클 딱히 뭐 오케이 불러 잠깐만 자 잠깐만 있어봐 음 오케이 어 크리스 크리스를 보여줄게요 크리스를 보여줄게요 아 얘 안되겠어 바로 1군 캐릭터로 갑니다 에 바로 1군으로 갈게요 스읍 아주 이 친구가 건방지네 레벨 5 짜리가 말이죠 에 조금 건방지인데 네 바로 갑니다 바로 가 크리스 플레이 비슷하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 건방지네 아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질게임은 아니에요 얘가 별로 못합니다 에 자 1군 골랐어요 저요 에 바로 달라졌죠 에 1군 자 1군 골랐기 때문에 에 바로 달라졌죠 에 에 제가 잡아 버리죠 밑으로 해 자 바로 달라졌죠 모습 에 에 자 난리나죠 에 자 역가드 바로 레츠고 안 걸리네 거리 재주면서 오케이 당대가 안 되죠 상대방이 자 어떻습니까 1군 고르니까 말이야 상대가 안 되는 레벨 5짜리 저에게 적어도 10정도는 데려와야 상대가 된다 가자 안 되죠 안 걸립니다 넘어가고 안 걸려요 자 밑으로 오케이 자 오퍼컷 안 걸리죠 한 마리 다 끝낼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그건 안 되겠네요 오케이 상대방이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잘해가지고 방금 전에 누가 대신해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에요 지금 건방지기 말이죠 약간 대신해주나 그런 생각 들겁니다 대피로 욕 들어요 지금 에 오케이 아이아이 그거 내가 넘어가 버리네 에 에 호너 쓰지 마세요 에 퀵 쓰여주고 에 자 역가드 에 바로 자 터뜨려주고 에 1.5배 데미지를 한번 가해봅니다 자 베니꼬리카 자 저희 전매특허인 베니꼬리카를 중국인에게 아이아이 이거 이게 아닌데 에 전매특허인 아이아이 오케이 전매특허인 베니꼬리카 안 통했죠 굴렀잖아 굴렀잖아 뭐하는 거죠 에 게임을 포기했나요 자 시큐 아카세쿠마 에 휘입까지 에 니트로 또 오겠죠 에 자 건방지기 하지 마시구요 에 저희 전매특허인 베니꼬리카를 좀 써가지고 상대방의 정신을 좀 전기구 위로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에 자 요리 뭐 야 어쩌다 역가드 나갔네 에 잠깐만 써봐 안걸리죠 에 아 이게 자 이건 내가 실수 아 실수입니다 요건 실수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저희 화려한 현란한 아니 크리스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 뭐 거의 뭐 유사하다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어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 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 보여드릴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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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많이 야이 씨 야이 씨 아 이거 다 이기고 야이 씨 야 그냥 싸울 걸 이거 왜 튀어 가지고 야이 씨 야이 그 야 요 아이고 이대 이겼잖아 솔직히 아 아이 솔직히 이겼잖아요 진짜 아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야 씨 아 크리스도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신 대고사 사이 나가는 것까지 아 도망가다 도망가다 죽었네 그냥 그냥 싸울 걸 도망가다 에 에 아 괜히 도망가다 하죠 여러분 정맨 승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이든 근데 실력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뭐 저를 이길 만한 실력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뭐 봐주고 있다 라는 점. 내큐를 못 따라갑니다. 이 움직임을 못 따라가요. 어퍼칼 레츠고. 제 움직임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죠 지금. 크라이 이거나 먹어라 라는 뜻이죠. 야야야 잠깐만 있어. 오케이. 안되죠. 잠깐만 오케이. 침이 나왔네. 내가 지금 존판이 너무 황당해 가지고. 침이 다 나왔네. 지금 침이 이빨이 됐어요. 자. 아 화가 많이 나네요. 오케이. 야 잠깐. 화가 많이 나서. 자 휩이다 이 녀석아. 오케이 가자. 아 시켜 아까 세코마. 자 휩까지. 오케이 레츠고. 안 썼는데. 개꿀 됐죠. 안 썼는데 나갔어요. 예. 자 스코어는 2대0인데. 사실상 제가 두 판 다 이겼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사실상. 예. 자 안되죠. 시켜 아까 세코마. 예. 나의 전메트코인 베니콜니까. 야 이씨 안되네. 예. 자 시켜 아까 세코마. 어. 자 휩. 어. 같이 굴렀죠. 예. 같이 굴르면 안됩니다. 예. 예. 잠깐만. 나도 아까 배운거 한번 써볼게요. 그냥 슉슉. 휩. 오케이. 되죠. 예. 안 걸리죠. 예. 3단계. 어. 3단계로 있었는데. 갑니다. 예. 정신 슬리크 압이 아니고. 아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실력으로. 예.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꺼 솔직히. 약간. 빤스런 플레이 한번 해봤는데. 자폭 맞고 죽었어요. 예. 오케이. 갑니다. 예. 주먹인에게 지지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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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인에게 지지 않아요. 자 이효리 별로 못합니다. 이 친구가. 예. 예. 자 위로 라이포겐 한번 써주고. 예. 아야야야. 아니죠. 이거 아니죠.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 안걸림. 야. 자꾸 무스탕을 쓰네. 자.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크리스까지 갔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크리스까지 갔어요. 자 여기서 끝내버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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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버릴게요. 오케이. 자 바로. 하잇. 아이씨. 인데고 샀어요. 에. 플레이 비슷하죠. 어때요. 예. 예. 비슷합니다. 예. 자. 아이야 뭐야. 아 밑으로 내려주고요. 예. 이 친구는 전 이제 못 이깁니다. 이 친구는 저를. 오케이. 자 똑같죠. 똑같죠. 지금. 오케이. 자 지금. 렛츠고. 당황한 나머지. 그냥 필살기 써서. 게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건 솔직히 빤스런할 각이에요. 지금 보니까. 계속 연결하나요. 예. 근성이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예. 이건 박수 한번. 아 쳐줄만 해요. 근성이 있는 모습. 아 야시로를 골랐네요. 예. 예. 야시로는 사실 제 베니마루 밥이죠. 예.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메리카 이미그레이션이 보셔서 알겠지만. 아 야시로는 제 베니마루 밥입니다. 예. 자 햇빵같은 존재에요. 야시로는. 예. 오케이. 자. 안되죠. 예. 그런. 이오리. 예. 안됩니다. 예. 아 좀 끊겼어. 끊겨가지고 그래. 예. 자. 약간 렉이 걸리는 바람에. 예. 안걸리죠. 예. 나도 장풍 있다. 나도 한 번 더. 예. 아 오케이. 아. 자. 제대로. 자. 이거 안 썼는데. 아. 안 썼는데. 어. 야 이거 안. 오케이. 가자. 어. 바로 갑니다. 야. 나도 있어. 아야. 나도 있. 야. 불편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 자. 갑니다. 아. 자. 베니마루. 예.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그걸 왜 맞냐. 잠깐만 있어봐. 자. 어. 굴러오지 마세요. 에. 스읍. 이걸 맞은다고? 음. 자. 휩까지. 아우. 안걸리죠. 예. 야야야. 야. 이 치사 빤싸게 하네. 예. 치사 빤싸게 하네요. 그죠? 시큐. 야. 시큐.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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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뭔가 좀 렉 때문에 지금. 렉 때문에 약간 좀 그랬는데. 크리스토 다 끝낼게요. 아. 할 수 있어. 어. 레츠고. 어. 크리스토 다. 크리스토 레츠고. 어. 미트로. 어퍼컨. 어. 자. 야. 그거 왜. 왜 맞냐. 그거를. 안 걸리죠. 예. 아. 왜 이걸 맞어? 야야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오케이. 크리스토 다 끝장내겠습니다. 이 건방진 녀석이 말이죠. 아. 지금 또. 지가 이겼다고 카톡방에 남겼어요. 지금 단체방에다가 지금. 한국인이 이겼다고. 예.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곧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왜 안 나가냐. 왜 안 나가. 하잇. 아이씨. 신대고 다 싸이. 에. 부탁드릴게요. 밑으로 한 번. 어. 슬라이딩. 으. 자. 똑같이 하죠. 에. 건방지기 말이죠. 에. 안 걸립니다. 레츠고. 이거 이거. 아. 하하. 이거 하하하. 그니까 지금. 에. 건방지기 말이죠. 카톡방에 지금 난리 났다니까. 지금 남기고. 에. 아야야야. 저런 거 아니면 못 이기죠. 위로 날라올걸. 그리고 또. 저런 거 아니면 못 이깁니다. 저를. 야. 다리가 기네. 에. 다리가 길지만. 에.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어. 작은 다리로 승부. 에. 얍삽하게. 오케이. 오케이. 안 되죠. 에. 아야. 그거 날라올. 야야. 하하. 아. 정말 치사빤스하게. 정말. 하. 오케이. 레벨 5짜리가 말이죠. 건방지기. 자꾸 저한테 도전자를 내미는데. 아. 그런 치사빤스한 거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 1군 캐릭터. 바로 갑니다. 1군 캐릭터. 응. 1군 캐릭터. 아니. 잠깐만. 굉장히 이 친구가 저를. 아. 화를 돋구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용서해줄 수가. 이게 5선 정도로 해가지고. 바로 역전 해버릴게요. 에. 바로 역전 해버립니다. 에. 건방지기 말이죠. 어. 되도 않는 플레이로. 에. 안 됩니다. 안 돼. 에. 에. 그런 거 안 되죠. 에. 그런 거 안 걸리죠. 에. 야야. 그게 왜 걸리. 야. 안 걸리죠. 에. 오케이.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 에. 에. 야야. 야야. 집중해. 집중하자. 자. 중국인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없어. 자. 집중합니다. 자. 바로 갑니다. 안 걸리. 안 걸리죠. 에. 안 걸려요. 내 다리가 더 길죠. 에.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에. 자. 여기까지 바로 레츠고. 어. 자. 근데 얘 왜 웃었지.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웃었지.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야. 이거. 다리 하나 안 나갔어. 어. 건방지기 왜 웃었지. 야. 야. 그거. 야. 잠깐만 있어봐. 음. 자. 실키 아까세쿠마. 어. 야. 자. 야야. 손을 하나 넣었잖아. 어. 자. 야. 진짜 치사하게 하네. 잠시만. 페니꼬리카. 야. 끝. 맞았는데. 페니꼬리카 맞았는데. 하아. 하아. 자. 감이 왔어요. 이제. 에. 에. 크리스토 다 끝내면 됩니다. 에. 크리스토 다 끝내면 돼요. 에. 자. 넘어가고. 아이고. 안 넘어가네. 크리스토 다 끝내면 됩니다. 호노온 밑으로. 레츠고. 어. 안 걸리죠. 에. 에. 오케이. 스읍. 아니아니. 끝났어요. 에. 끝났어. 끝났어. 자. 이제 진짜 끝났어요. 왜냐면 테리는 있으나 마나에요 지금. 에. 테리 있으나 마나입니다. 보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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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는 있으나 마나에요. 반나클 안 걸리죠. 에. 에. 라이징테클 쓰려고 했었나요? 자. 음. 안 걸려요 그런거. 에. 잠깐만 있어봐. 어. 야. 이게 왜 걸리... 이게 왜 걸리... 하. 야. 잠깐만 있어봐. 어. 야. 굴렀자! 굴렀잖아. 하. 치다 빤싸게 하네. 이 친구. 지금. 에.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 됐어. 거의 다 이겨났죠. 에. 자. 여까드. 아. 여까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진짜 코텝니다 아니 진짜 집중해서 할게요 진짜 집중해서 자 1군 캐릭터로 진짜 집중해서 이 건방진 녀석을 말이죠 나는 일단 여기 얘가 이 하하 웃은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가 왜 웃었죠 지금? 지가 유리한 상황이 아닌 걸 알 텐데 말이에요 집중해서 합니다 얘는 방어적으로 하면 되겠더라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면 돼요 안 걸리죠 나도 있죠 바로 앞에서 장풍을 쓰냐 잠깐만 왜 이렇게 헤드셋 줄이 거슬려가지고 야 이게 잡힌다 야 이게 잡... 잠 있어봐 안 걸리죠 자 밑으로 안 걸립니다 그런거 야싹하게 하네 자 자 왔다 아 이거 안 걸리네 자 난리 났죠 지금 아 또 안 걸리네 자 계속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도 예 야 이거 말도 안 내... 야 이게... 장풍을 두 대를 만... 말 같지도 않네 지금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예예 화가 많이 나는 상황 오케이 다리 걸고 자 이홀릭 끝났어 자 끝났다 자 쉽게 아카세콤아 어 안되죠 그거는 깨도 안됩니다 그거는 어 나도 있죠 작은다리 예 오케이 갑니다 아 진짜로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아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아 콜라를 왜 붓습니까 지금 아 화가 많이 나는 상황 장풍을 두 대를 맞았다니 지금 예 자 아유 잘못 깔겼어 안 걸리... 안 걸리죠 예 어 역가드 안 나오네 다리 다리 어 아 야 이거 왜 맞아 오케이 다리 걸고요 응 안 걸리... 야 이거까지 쓰네 오케이 자 테리 있으나 마나한 친구야 오 자 시큐 아카세콤아 에 오케이 야 야 이거 왜... 안 걸리죠 에 시큐 아카세콤아 다리 걸고요 에 베니 꿀가 차 짜식이 말이야 에 됐어 베니 꿀가 썼으니까 됐어 에 베니 꿀가 썼으니까 이긴거에요 상대방 정신적으로 타격 너무 큽니다 지금 베니 꿀가 썼죠 응 어 야 라이징 테이클을 안 걸려요 에 에 야 야 야 이걸 안 썼잖아 야 끝났죠 에 아 결국 캐릭터 잡힌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동등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냥 5선을 금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시로 별거 아니죠 에 에 에 별거 아닙니다 야시로 에 오케이 아이씨 신대구다사이가 나가지 호노가 나갔네 야 이 신대구다사이가 나가야지 왜 호노가 나가거나 이제 이 자 호노가 나가면 안되죠 에 야 이거 안걸 이거 안 야이씨 됐어 됐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에 또 날라온다 또 날라온다 그럴 줄 알았어 니들이 하는게 그렇지 뭐 에 또 날라올 줄 알았습니다 에 건방지게 하지 마세요 자 하잇 아이씨 아이씨 야이씨 야이씨 야이자식아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응 자 이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음 그대로 따라갈게요 바로 역전해서 5대4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거요 에 5대4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 레벨3으로 올랐죠 지금 여기 보시면 레벨3으로 올랐습니다 자 갑니다 전장사 바로 잡아버립니다 에 에 거기서 건방지게 말이죠 에 어 이제 이 친구 알겁니다 이 친구가 저를 못 이긴다는거를 알거에요 오케이 아 알지 않을까요 에 안걸리죠 에 아야 어 안걸립니다 에 밑으로 레츠고 어 나도 있어요 어어 야 이게 잡힌 하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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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거의 다 이겼죠 에 아야 오케이 거의 다 이긴 상황 에 이 친구가 어 오케이 얍삽하게 해요 지금 한 대치고 뒤로 빠지는 패턴 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다 보여요 이제 안경 껴가지고 다 보입니다 지금 음 에 그런 플레이트 그런 패턴은 한계가 있어요 안 안걸리죠 에 에 어 한계가 있습니다 훅까지 에 자 시크 아카세쿠마 에 깜짝 소같이 녀석아 에 자 안걸립니다 에 자 패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야 이게 왜 야 이게 왜 이게 왜 음 오케이 됐다 아 야야 야 잠깐만 집중해 아헤 안경 항상 끼고 있죠 안경 항상 끼고 안경 항상 끼고 안경까지 꼈기 때문에 더 잘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 자 간다 크리스로 집중하면 할 수 있어 에 크리스로 집중함 이 친구 크리스로한테 안 되거든요 상대가 상대가 에 에 야 이게 왜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다 오케이 어퍼컨 날려주고 에 분명히 가드 크러쉬 하려고 할 거거든요 어 자 야 야이 왜왜왜 그냥 아무것도 안 때려 왜 안 때려 야 왜왜 하아 다 이겼는데 아아 완전 아아 거의 다 잡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